밤늦게 죄송합니다만 긴급히 보고 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그쪽 정보부의 북조선 잡자가 있어 동림? 모두 전멸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비밀이 셌다는 건 분명히 여기에 그것도 윗선에 두더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제가 구멍 한번 파볼까요? 김 차장 라인 빤스 좀 벗겨봐 이 시간부로 24시간 두검 참 붙여 너 하는 짓이야! 응하지 않으시면 동림으로 관주해서 수사선상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 곧 밝혀지겠지 네 배우도 박평호 차장이야! 김 차장이 미친 것 같습니다 말 사장해! 거기 사진과 증거품들을 보세요! 박평호는 내가 처리해 내가 모를 것 같다! 김 차장! 박평호! 박평호! 김 차장! 김 차장! 김 차장! 난 네가 반드시 동림이라고 생각해 김 차장! 김 차장! 김차장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